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시 끊을 시간이에요. 다시 끊을 데 없는 데다가. 아니 다들 뭐하는 거야. 사진을 열접시. 여기 안 뜨시면 됩니다.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는 일인가 봐. 오늘도 좀 도와. 10월 15일 불법 탐방법만 찾으면 돼. 소류 작업은 내가 할게. 잠깐만. 내 대상 아파. 빨리. 엄청 많은데. 소류 작업도 내가 얘기를 먼저 해야 돼. 불법 탐방. 다시 할게요. 좀부터요. 양선 로배님. 양선 로배님. 양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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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쌓였으면 명의식이 없어요. 양선 로배님. 양선 로배님. 양선 로배님. 양선 로배님. 양선 로배님. 컷 오케이. 양선 로배님. 여기 analytical 풀어보고 DEFACT. 얘를 다시 보는 시간이 있었잖아. 나 지금 그때 오는데. 그러니까 그 때 오고. 그래 보고 간다. 그 샤를 갖고 왔어요. 지키ki. 샤ok 더 걸려볼게요. 거짓말이죠? 괜히 선배님이 지어내시는 거죠? 감독님 그렇게 마음을 몰라서 어떡해. 그치? 너 내 마음 있지? 딱 먹고 싫단 말이야 지금 이런 거. 너무 가벼우니까 뭔가 정말 마녀같은 느낌? 먹여놓고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야. 아이고. 너희 군마 10만원을 삐딱을 쳐? 어? 아니 이게 뭐 가면 아 그럼 우리 아들까지도 좋은 결수로 오토바이 사냐고. 어? 그리고 나가라고! 나가긴 할 텐데요. 이번 달 일한 돈은 주세요. 왜? 나가긴 할 건데요. 이번 달 일한 돈은 주셔야죠. 왜? 나 이렇게. 장안나 장안나 하니까 아이씨. 아이씨. 왜 그러세요. 누가 그랬는지 확실하지도 않으시잖아요. 이제 누가 나가. 다 자라볼까 이 새끼랑. 나갈 건데요. 이번 달 일한 월급을 주세요. 그러니까 월급 2월에 달라고 한 거 아니죠. 2월에 달라고 한 거 같은데. 그럼 여기면 액션하면서 뛰어보내는 거야. 프레쉬 보고 어? 저쪽에 프레쉬가 있다. 발견하고 다 장비를 챙겨가서 챙기는 장면을 넣어야 될 거 같아. 산에서 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편하게.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요. 소리가 좀 많이 있어요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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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정구야. 정구야. 하악! 컷! 컷! 그냥 간다고? 하하하하하. 날 버려주고?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. 하하하하하. 죄송합니다. 증거군요? 찾았어요? 다 뒤집어. 아, 아, 아. 아, 아. 우와, 나 마감 치우고 나서 기억이 하나도 없네. 아, 약간 우승일이 있었던 거냐. 아, 여기 끝? 여기까지?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오케이. 나 점점 이산에 있을 거야. 약간 이거, 약간 이거 청순한 단어인 거 아니잖아. 아니, 나 안 그만 둘러. 아니, 나 안 그만둘래. 이게 아니잖아. 아니, 나 그만. 아휴. 맨날 이 일 그만둔다 그런 거. 진짜 얘가 된다. 그냥 우리가 쫓다 그만두자. 아니. 나 그만 둘래. 나 그만 둘래. 하늘과 만나는 곳. 이승과 저승의 경계. 매주 토요일 밤 9시 지리산. 나 그만 둘러싸여. 아휴. 나 전좋아. 나 그만 둘들듬야.